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급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병호 tv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성향이 약간 좀 다르지만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61%가 무임승차를 반대한다 한 천여 명 가까이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이 1조 원대 적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무임승차 반대가 61% 정도가 나옵니다 무임승차 찬성이 35% 그래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가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사회 전 분야의 보편 복지는 아직 이러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중에서 또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할인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무상급칙 무상교복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지는 선택적 복지화 돼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니까 스웨덴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니까 OECD 다른 국가에 이런 도입하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게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을 아껴 쓰고 미래를 대비하고 원가 부담을 낮추고 조시 및 준조시 부담을 낮춰서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기름 펑펑 쓰고 뭡니까 난방 펑펑 쓰고 그렇게 하면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물론 혜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점도 있겠지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어려움을 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근본과 원칙과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가 문제가 될 뿐이고 지금 빈들어날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발 부채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온 전신에 돈 빼먹은 흔적들이 도체에서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은 사업하는 집에서 컸고 아버지가 그 당시는 지금 60년대 이럴 때는 자본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금리의 자금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자금 경색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튼 개인이든 가게든 단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운영의 원리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는 돈 그냥 나가는 돈을 줄이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고정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담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려나가 되겠습니까 학생 수는 몇 백만 명이 줄여야 되는데 교원 수는 몇 십만 명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근본과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비용을 한국은 항상 여러분들 교역국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건을 팔아야 돌아갈 수 있는 나라다 그 물건이 어떻게 팔립니까 해외에 영업하시거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품시장이 피티나게 여러분 싸우는 경쟁시장인지 코스트를 계속 올리는 정책을 실시해 봤지 않습니까 문정권에서도 탈원전해가 여러분들 뭐죠 에너지 비용 올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많이 빨아가 뭡니까 조시에 준조시에 부담 늘리고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지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는 뭐든 뭐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정책을 실시 안 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공병호 tv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무려 61%가 무임성자에 반대한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웬만한 것은 다 수익자 부담이 원치고 나가야 된다 사회가 모든 것을 뭐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 대로 가면 그 사회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되면 조치에 준 조치를 더 거둬야 될 것이고 그중에 낭비되는 또 재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기가 힘들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문제제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